겉으로 흡시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위하여 임산부 배려서 비워주기 위해 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음악을 듣고자 방영상을 시작하는 것이 많은 쓰레기들이 긴기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어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철에 이용을 위해 고객님께 진단한 사용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지하 2층입니다. 고춧가루,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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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고춧가루 고춧가루